정책인데 그걸 의료기업으로 계속 우기지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조선은 사설을 이렇게 쓰는지 참 신문사에서 밥 벌어먹는 방법도 여러 가지만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자기 얼굴이 안 나오지만 조선 대단한 단체입니다. 그래도 본분 지키는 의사들이 주는 위안 뭐 이제 정부를 옹호하는 글을 아주 교묘하게 썼네 사진 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휴진으로 고통받는 이는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입니다. 의사제국 총독부의 불법 파업 철회를 규탄합니다. 히포클라테스의 통곡 다 이렇게 이미지를 조작하는 겁니다. 믿을 데가 아무데도 없는 겁니다. 나라가 전체가 사기, 거짓이 그냥 강물처럼 범람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 이미지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글을 써놓은 꼬라지를 보니까 이미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 이 이야기인 겁니다. 의협은 내년 의대 정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하지만 이미 대학별 정원은 확정해 입시 요감까지 발표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면서 파업하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정부를 옹호하는 겁니다. 지금 의사들의 모습은 환자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 못할 일이 없다는 식으로 비추고 있다. 이 천명 정원하는 것 자체가 엉터리인데 그 이야기는 읽지 안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환자를 외면하지 못하는 이런 의사들의 헌신을 보면 그래도 위안을 얻는다. 의대 정원이 얼마나 큰 문제로 아픈 사람들을 투쟁도구로 이용하나 이것은 인간으로 기본 윤리에 관한 문제다. 이런 걸 어떻게 쓰는지 도무지 나는 대한민국의 정의는 죽은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곡학 아세를 하는 겁니다. 그냥 편집부의 방침이 정해지게 되면 그게 맞춰서 주문자 상표 방침이 양심이 죽은 겁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다 밥벌이를 못하다 이런 걸 못 쓰겠는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혀를 찰 수밖에 없습니다. 의대 정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큰 것을 잃는 것이다. 이런 거를 그래서 의과대학 정원을 여러분들 정원정책을 관찰하는데 조선일보가 크게 기여를 한 거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겁니다. 이런 칼럼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동하시는 분들이 다수지만 몇 분이 착하게 문제를 지적 안 해요. 개혁이란 이름 하에 무리한 정책을 성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정부가 사과하고 한 발 물러서서 재논의하면 간단히 해결될 일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 아닌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볼모로 의사의 책임을 증가하는 게 정부 아닌가. 어설픈 계획을 하느라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사태의 본질인데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균형 잡힌 논설이 아니겠는가. 진로와 연구에 매진 온 의대 교수들의 도덕성이 정치인이나 행정관료들은 언론인보다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찬성이 6명의 반대가 8명입니다. 나는 찬성 쪽에 한 표를 던진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행정관료나 대통령이나 언론인들의 도덕성보다 의과대학 교수들의 도덕성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가 다 칼럼의 논조에 대해서 찬성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주옥 같은 지적을 남기신 분이 계신 겁니다. 어떻게 언론들이 이렇게 거짓을 이야기하는지 정말 참 큰일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 가지고 모든 게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언론이라는 게 선전선동의 도구가 된 겁니다. 의대 증언이 무슨 큰 문제라고 당신은 한꺼번에 60%나 증언한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나 칼럼 쓴 사람한테 묻는 겁니다. 의료현실을 거들을 받아 가르칠 수 없다는 현실을 이야기하는데 언론 당신들은 그게 허술이라고 생각하나 언론인이면 심도 있게 분석하고 무리한 정부를 바르게 이끌 생각 안 하고 조선일보가 의료사태를 조장한 언론이라고 질타는 원로언론인의 말이 많다. 당신들은 서울의대 비대위가 행한 심포지엄을 듣지는 못하는가 의사들이 환자를 내 편개치고 싶어 휴진하려고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나 집단 이기주의라고 필수 의료가를 살리는 길이 2천 명 증언인가 정부가 진정 필수 의료가를 살린다고 금년 의료수가를 1.9% 올려주고 생생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니 의사들이 정부를 신뢰하겠나 한심한 조선인보다 평생 조선일보를 구독하는데 방송에서 자주 조선일보 기사나 이런 걸 다루지만 어마어마하게 파시오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신문인 거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 편에 써야 되는지 어디를 밀어줘야 되는지 그래서 완전히 상황이 다른 보시게 되면 심심한 부류들의 눈치를 보면서 기회주의적인 형태를 보여온 언론사 답습니다. 올바른 소리를 내다가 권력에 찍혀 신문사가 경영위에 빠진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경우 내부에서 정의로운 소리를 외치는 소수 구성원을 보호하려고 놔둘까요 분명 기자로서 본문을 망각한 무책임한 자들로 몰아갈 것입니다. 신문사가 정론의 길을 포기하니 큰 그림을 볼 줄 모르고 사실관계 규명도 못하는 독자들의 말초감정에만 아부하는 것 같아 계딴스럽습니다. 대세가 그쪽을 가니까 그쪽에 편성해가지고 칼럼을 쓴 겁니다. 이렇게 언론인들이나 지식인들도 대중들한테 아부를 하죠. 아부를 하고 본인들 두렵고 이익이 되니까 조선일보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시킬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